파이팅! 안 내면 신고 가야겠다! 아... 잠시만요. 뭘 낼 거예요? 아 진짜... 미칭하냐고! 하나 빼기! 신고 가야겠다! 이거 뭐야? 묵묵내! 야, 생각할 수 있는 거야, 이거는? 하나 빼기! 아, 빨리 빨리! 과정 속도로 페이커를 이겼어! 아, 너무 빠르신데? 바이브! 하나 빼기! 하나 빼기! 하나 빼기! 가능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으신데? 봐주고 계신 거지, 당연히! 첫 보면 모르니! 하나 빼기! 이겼어! 이겼어! 하나 빼기! 미카 형 봐주지 마세요! 미카 형 봐주지 마세요! 오우! 세형이 이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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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긴 사람은 자리에 남는 걸로 해 너무 약간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너무 약간.. 신아 가자 이렇게 하시는지 어떻게.. 아 이거.. 자신감 안 돼? 연기야 자신감! 자신감이지 저건 사실 참고로 말하면 저희 중에 반응 속도 제일 느려요 자 갑니다 자 볼게요 안 내맞은 걸.. 다 빼기 아주 박사를 내려고 아니 형 때리고 세레모니를 하세요 한 번에 약간 긴장감을 좀 주려고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안 내맞은 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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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야 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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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봐줬어요 방금 안 내맞은 걸 안 내맞은 걸 8명대 와 공수 쓴다 안 내맞은 걸 안 내맞은 걸 말을 해 오가리를 하지 마 한국어로 해 되게 긴장감 안 보다 빨랐어 진짜 머리를 처음으로 한 번 깨린 사람은 이제부터 그렇게 해 3세판이 아니라 안 내맞은 걸 하이 가위버 하이 가위버 무슨 거 아니에요? 뭐 한 거야? 하이 가위버 하이 와 평생 평생 술자리 찾는 걸이다 야 내가 봐주셔서 여러분들 이제 바지지 말고 해주세요 우리 테디씨 등장부터가 지금 약간 하이 가위버 하이 가위버 끝났네 우리 손 안 가고 끝낼 수도 있어 이거는 끝났네 끝났네 오른쪽에 놔두세요 오른손 잡이에요? 네 오른손 잡이에요 다행이다 나 왠손 잡인데 형 오른손 잡이잖아 가위버 갈까요? 하이 가위버 하이 가위버 하이 가위버 하이 하이 가위버 하이 하이 가위버 하이 좀 자고 있어도 돼요? 하이 둘이 잘 맞다 아 수고하십시오 막아야지 막으면 되지 그걸 왜 막고 있어요? 포트 형 왜 안 막아요 하이 가위버 하이 가위버 하이 가위버 하이 하이 자 한 번만 좀 감소 네 감도를 봐야돼 오 하이 가위버 하이 가위버 하이 아 너무 갑자기 들어와서 너 잘한다 칭찬 칭찬 칭찬해줘 하이 가위버 하이 오 빨라 빨라 하이 가위버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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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 앉지마 너무 앉으면 비겁하다 적당히 앉읍시다 형 형 형 너무 많이 했어요 그냥 들어와요 이게 조도 난리야 야 이게 조도 난리야 항상 공정하게 임이야 가자 저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이제 알아서 자기소개하지 말고 빨리 해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버 하이 가위버 하이 가위버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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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이셔가지고 제가 원래 이게 인정 인정 자 우리 너무 숙이지 말자 적당히 숙이자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버 하이 하이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버 하나 빼기 우리 둘이 되게 잘 어울린다 저희 커플 찬성합니다 하나 빼기 하이 하이 청구야 이런 거 잘해 저희 그나마 저희 중에 얘가 제일 잘해요 오른손 탑이에요 나왔다 정정보스 나오셨어 지금 다음에 자존심입니다 갑니다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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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했는데 너 정말 괜찮아 진이 형 우리까지 안 오게 해주세요 우리 중에 제일 맏형 보여줘요 형 선에서 끝내줄게 걱정하지마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버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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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 왜 이렇게 떠세요 떨려 하이 아니 아니 뭐 이러고 떠지는데 낼 수가 없어 형 나도 떨렸어요 해주세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버 하나 빼 뭐야 아 이게 뭐야 뭔데 하나 빼기 하아이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버 하나 빼기 한심진 과학의 앨범, 아나 빼기, 한심진 과학의 앨범, 아나 빼기 좋아, T1 형, 여기까지 안 오게 해줬으면 좋아 평생 술안주, 내가 칸나 반응 속도로 이겼어 평생 술안주까지